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. 내일은 지면이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며 낮 동안에 방문화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. 토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 영서와 충북 북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 또는 비가 오겠으며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. 새해 첫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.